가수 정동원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홍보 보는데 날씨가 출동인가? 그렇게 막 낮아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감기 안 걸리시게 오래 앉아있으셨으니까 집에가서 또 따뜻한 물로 샤워 일찍 하시고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게 올리고 푹 주무셔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래서 오늘 원래 더워서 땀이 막 흘리면서 이제 막 힘들게 했었는데 오늘은 되게 즐기면서 되게 시원한 날씨에 오늘 춤도 많이 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곡까지 해가지고 물을 마실 때가 됐어요 시작 시작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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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두 번째 곡 연회까지 들려야 드렸는데요 원래 잘 괜찮았나요? 네 어 오늘 날씨가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막 했어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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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의상은 어떠나요? 괜찮죠? 이거 왜냐면 제가 그 오늘 올 때 어떤 추운데도 오늘 밝은 색깔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두운 카디건이었는데 오다가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괜찮았나요? 네 앞으로도 밝은 옷으로 입다가 어두운 옷으로 입나요? 밝은데요 두 개 다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입겠습니다 네 어 다음 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구호를 힘차게 외쳐주셔야 되는데요 어 저희 팬분들이 하는 거 보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보실게요 누가 뭐라 해도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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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속에 최고 사랑해 자 정동원 사랑해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넘길 거예요 요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할 수 있겠죠? 네 자 다음 다음 곡은 내 맘속 출근하는 거인데요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원 사랑입니다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 마지막 순서가 남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물을 먹을 시간입니다 시작 2 2 3 2 2 3 2 3 회사를 할 때마다 이제 어 재밌게 놀면서 어 신나게 끝나는데 마지막은 이제 오빠 메디리라고 하는데요 팬분들 이제 저한테 오빠라고 해주시거든요 네 이제 어 어 제가 이제 오빠라고 어 불러주셔도 되는게 이제 진짜 어 몇 개월만 있으면 고등학교 가고요 어 어 어 오늘 중학교 졸업성 좀 해줄 것 같고요 이제 어 진짜 이 노래를 불듯 어 오빠가 될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려요 자 마지막 오빠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오빠라고 외쳐주시면 음악이 스타트 될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시작 자 자 지금 연습했고 요거 실제로 하면은 더 크게 이거보다 두 배 더 크게 들러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오빠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정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군 동원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오늘 우리 동원군 잘생긴 동원군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마지막 노래인데 가실 때 우리 너무 많은 팬들이 동원군 따라야 한다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아 끝까지 남광이에서 나와라 우선 조상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어 제가 말 안 해도 어 항상 우총 여러분들이 항상 행사에서 잘 지켜주고 계셔서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어 뒤에 이제 은광이 형도 어 여러분 여러분 공연 재밌게 어 박수 많이 쳐주시고 어 제가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도 창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희세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시다가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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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